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전역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후수마는 화산폭발과 여진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안 본 지역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규슈 지역 역시 그 피해는 이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규슈의 후쿠오카는 대략 1000km 거리이고 대한민국 서울과 후쿠시마현 역시 약 10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한국 역시 일본의 대지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일본 규슈 지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규슈 지역 역시도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규슈 지역은 업친데 덮친 격으로 2016년 4월에 구마모토 대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여전히 지진과 화산폭발의 악몽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슈 지역이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현재 또다시 대지진과 화산폭발의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12월 18일부터 오늘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의 일본 내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를 살펴보면 규슈 구마모토에서 무려 13번의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1.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평상시라면 23번 정도의 지진은 이바라키현이나 이와태현 오키나와 정도의 지역에서 이 정도의 시기에 이 정도 숫자의 지진이 발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진 횟수인데 일본 규슈 구마모토에서 이러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규슈 지역 지진을 살펴보면 가구시마현 사스마 오이타현 중부 휴가나다에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그런데 3월 25일 오전에 분고수도 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분고수도는 일본 규슈 섬과 시코크 섬 사이의 해협입니다. 3일 전 분고수도의 지진은 오이타 현의 최근 지진과 연관성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이 지진을 중앙구조선 단층대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지난달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터키 시리아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진의 영향을 일본은 언제쯤 직접적으로 받게 될까요 다 정확한 시기는 알기 어렵지만 최근과 같이 일본 규슈 지역에 화산 폭발과 지진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미 그 직접적인 터키 대지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터키 대지진 당시에 동아나톨리아 단층대에 필적할 만한 길이에 활 단층은 일본은 나라 현에서 시코크를 거쳐서 오이타 현에 이르는 약 440km 길이의 중앙구조선 단층대가 있습니다. 최근 오이타 현과 분고수도의 지진 이 발생 중인 이 중앙구조선 단층대 는 10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진이 발생할 때에 각기 따로 움직이고 있기에 중앙구조선 단층대 내의 지진들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과 같이 연속 도미노 지진 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구조선 단층대 10개 구간이 서로 연동되고 있다고 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참혹한 결과 의 대지진이 중앙구조선 단층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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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